인삼과 건강의 드시 금산 다소 위축이 된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 대목이 있었습니다마는서도 명절 수요가 예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또 전에는 추석 명절 전에 인삼축제를 개최해서 축제와 명절 특수를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추석이 워낙 일찍 되다 보니까 축제를 추석 이후로 처음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인삼 채굴 시기와 맞물려서 잘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도 벌써 34번째를 맞이하는 인삼축제입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고요 교수님께서 또 특별히 자랑해 주실 만한 프로그램이 있을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축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8개의 프로그램을 확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이 중에 약 한 30% 정도는 예년과 달리 변경해서 확정을 지었고요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요즘 축제의 경향이 가족과 같이 축제를 즐기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특히 가족 체험 프로그램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과학 체험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고요 이런 점이 보강이 됐고 특히 여성들의 미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성 미용관을 별도로 마련을 했고 또한 과거에는 건강 체험관이 우리나라의 대체요법에만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어떤 인도 아이오베르다의 요법 또 몽골 지압 일본의 대체요 그러니까 3개국과 우리나라의 대체요법을 가미해서 좀 세계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점이 특별히 좀 일본 축제에 보강이 됐고요 기존에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전시 공연 이런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을 해서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인삼 축제는 말씀하셨기도 하지만 이미 국내 평가 기준을 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화 전략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쎄 축제의 세계화 전략이 생각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유럽이나 기타 외국의 브라질 이런 니오 축제같이 이렇게 세계화 된 것과는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축제도 이제는 고유의 전통성을 가지고 세계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금산인삼 축제의 경우는 일단 세계 인삼 교육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전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인삼을 좋아하는 나라에 알리는 것이 하나의 세계화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여행사와 제휴해 가지고 우리 금산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내 어떤 여행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행 상품으로서 각 나라에 이렇게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사실 이게 쉽지만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연구하고 투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좀 이른감이 있겠지만 2017년 세계인삼 엑스포 아주 기대가 됩니다 고수님 향후 어떤 준비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2017년도 금산 세계인삼 엑스포는 세 번째 맞이하는 엑스포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두 번에 걸친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준비나 이런 진행 부분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어차피 시대가 어떤 변화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2017년 엑스포도 충분히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기본 구산 계획을 확정을 질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면서 또한 조직이나 이런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17년도에는 기존에 두 번에 걸친 엑스포보다 다른 새로운 어떤 변화를 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 예 역시 그 인삼 엑스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금산 인삼 축제가 또 세계화 전략에 맞물려 갈 수 있으리라 또 예상도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건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군수님께서 민선 4기 그리고 5기를 이렇게 안정과 개혁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신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 민선 6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민선 4기와 민선 5기에서는 어떤 지역 주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소중증대 또 지역의 발전 이런 데에 중점을 둬가지고 각종 국가사업이나 지역사업을 확장하고 또 추진하는 데 이렇게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이 좀 행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금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찾고 또 후배들 또 더 금산을 이끌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데 아마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백년대계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9월 19일부터 금산인삼축제가 시작됩니다 끝으로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 시민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 또 인터넷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금산인삼축제는 오는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금산축제장 1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금산인삼축제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대한민국 축제를 대표하는 이런 축제로서 가족과 함께 오시면 즐겁고 아주 좋은 추억이 만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 중에는 인삼이 가장 좋은 이런 채굴 시기이고 또 가격도 저렴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축제 기간 중에 방문하셔서 우리 축제도 즐기시고 또 저렴한 인삼 또 좋은 인삼도 구입해서 어떤 가족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꼭 이번 금산인삼축제장에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네 금년 축제의 성공이 기대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